아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오늘은 강의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강의안이 없고 저도 강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유스럽게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우리 장세기부터 한번 쭉 할 수 있는 만큼 좀 말씀을 좀 한번 쭉 꿰뚫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그렇게 저도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쓰고 하실 것들은 별로 없고요. 쓰실 분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거 쓴다고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칠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하시면서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냥 뭐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열심히 파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은혜되었던 구절들을 잘 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뼈대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 뼈대를 그려서 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큰 물줄기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이 큰 뼈대를 그리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일본어로 아리까리해지는 아리까리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사를 같이 좀 배워볼 건데요.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어떤 큰 뼈대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말 미야마 여러분이 다음번에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익숙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 가도 오늘은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 라는 의미 구속사라는 의미는요. 죄 지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두꺼운 책으로 그냥 주셨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죠.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그냥 너희들은 아무 목적도 없는데 그냥 이거 열심히 읽고 그냥 날 공부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읽기도 싫을 뿐더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꼭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큰 맥락은 하나도 찾아가지는 않는데 꼭 희한하게 그 궁금한 거 한두 가지를 잘 찾으세요. 큰 맥락도 상관없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666 이런 거 찾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는 666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666이 누구예요? 목사님 이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독특한 이야기를 해도 이건가 보다.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해서 거기에 또 올라가가지고 또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듣다가 나중에 한 1, 20년 고생하고 돌아오고 아 666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거에 꽂혀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죄 지은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선택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마련하셨고 그 방법으로 인생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구원하는 방법들을 쭉 기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목적이 뭐죠? 구원받으려고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은 장세기부터 아주 독특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창조하자마자 너무 빨리 죄를 지어요. 마치 우리의 결혼생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감히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주 그 신혼 살림을 하고 이제 열심히 또 그 신혼의 깨소금 벗는 시간들이 아주 잠시 지난 후에 후라이팬이 타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하고 서로 맞춰가기 시작하고 마치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에 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장세기 1장에서 장세기 1장 끝부분에 보면요.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 창조 역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기록되었어요. 1장 끝부분과 2장 초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며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또한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안을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완전한 것과 더 발전되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는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예찬입니다. 예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예찬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찬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치고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저희가 뭘 해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이제 겨우 화장실에 가서 엄마가 앉혀주면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한가요? 앉혀주면 이제 겨우 스스로 방출하는 작업 정도 처지도 못하고 고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5살, 10살, 20살, 30살, 40살이 되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완전함을 갖추는 거죠. 그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더 성숙된 사람으로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더 성숙한 그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너는 지금부터 내가 완전히 창조한 이 공간 이 공간을 열심히 섬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너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귀한 천국의 모습을 가지길 원한다라고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담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곡괭이질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비암이 찾아온 거죠.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이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 3장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가 안 그래도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영상을 찍고 있다고 크게 적어달라 그래서 그래도 아라는 보시겠죠? 원래 천재는 악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이 창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 무엇 때문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방이 생겼던 거예요.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야, 너 정말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니?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다 할 수 있는데 저기 동산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 왜? 글쎄, 잘 모르겠는데 뱀이 또 이야기를 해요. 먹어도 돼.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와는 이제부터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개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령 내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와가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거죠. 뭐라고? 그건 무슨 말이야?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뱀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그 관계들을 조금씩 조금씩 거짓말을 통해서 깨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하와가 그 이야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엄청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괜히 백화점에 있는 핸드백 이름도 못 들었었는데 옆집 부인이 사고 나면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사고 나면 왠지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카드를 긁고 싸우고 며칠간의 전쟁 후에 다시 평화를 되찾고 하와가 그제서야 그 선화과를 보자마자 아, 참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화과를 홀라당 먹어버려. 자기 혼자 먹었으면 아마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고 자기 혼자 나왔을 텐데 꼬시기 시작하죠. 여봉 사실 내가 지금 사과를 하나 쳤는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먹어봐요. 당신도 맛있어요. 이거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사과록 사과가 아니죠. 선화과를 확 먹여버려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열이 발생한 거예요. 균열이.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은 뭐예요? 사단이 꼬신 거죠.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시작했던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시험을 봤죠? 어디서? 광야. 좋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봤죠? 널떡. 모금 이빨 다 빠지겠죠?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처음 나오셔서 겪는 그 이야기는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째 아담이 이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둘째 아담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첫째 아담은 그 첫째 아담은 영상 찍힌다 그랬죠? 첫째 아담 첫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성경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게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맞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고프게 살 수 있냐?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네 인생에 벌어지는 이 고통들을 해결해보라 라는 거예요. 이 고통들이 해결하면 해결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너는 그가 만든 피조물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막 흔들어놨단 말이에요. 다시 사단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그를 흔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그 뭐예요? 광야에서 시험받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자에 나가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단이 공격한 게 뭐냐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 인생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고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손에 만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면 네가 이 이성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인정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어떻게 네 인생에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냐?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으면 아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들은 바로 그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심함으로 시작된.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아담이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 똑같은 패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그 불순종의 패턴을 깨시고 왜냐하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단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그가 세례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비록 내 인생이 배가 고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걸어가겠단 말이에요.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은 뭐냐면 이 아담은 그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져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심해서 따먹어버렸어요. 이거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 될 줄 알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아담이 실패해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과 이런 질병 같은 것이 들어왔다면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회복된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 나와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들어왔던 그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었던 그 나라의 가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결국은 그 나라의 가기로 보장받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린 성화라 부른다. 이해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야 되겠는데 이제 애가 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어놓은 자녀들이 갑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땠든 얘네들은 내가 만든 사람들이라 살리긴 살려야 되겠고 근데 지금 상황은 죄 때문에 죽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휴 안되겠다 하나님께서 안되겠다라고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나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 라고 불러요. 원시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최초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선포되어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은 다 잊어버려도 아니요. 다 잊어버리면 안되죠. 다른 구절도 다 기억하시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이것은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요? 3장 15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키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볼까요? 장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에 나오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라는 이 여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후손 이건 뭐냐면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 단수로 나온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공중에 떠서 나타나오는 머리에 멸류관을 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열심히 낳으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를 낳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를 낳으면 장차 망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한계시록 12장이에요. 마칠 겁니다. 자꾸 이렇게 약해지죠? 마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낳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다리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아기를 뽕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와서 그 아이를 품고 우리 하나님 독수리 독수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품고 끼역끼역끼역 날라가셔서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르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헤롯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예수를 낳으려고 하니까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저기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숨어 다니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시킨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3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냐? 여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이 3장 15절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시작된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약이라 그럴까요? 아까진끼라 그럴까요? 밴드라 그럴까요? 후시딘 일단 방송용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후머딘 하나님께서 죄 지어서 상처받은 우리를 죽어야 할 우리를 약으로서 우리를 덮어서 살려주시겠다고 한 약속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쓴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기록된 책 앞으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요 놈과 요 놈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이 두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만져가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막 만져가기 시작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거의 죽은 것 같은데도 막 살려내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세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뱀이 이렇게 쏙 나오다가 사람으로 뿅 변하죠. 망토 쓴 사람으로 못생긴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뱀으로 다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콱 무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콱 물고 나면 예수님이 아 따가워라 하시고 나서 발을 들어서 그 발꿈치로 그 뱀의 머리를 콱 밟아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 장면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머리를 깨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이 큰 사건 앞에서 그냥 발꿈치를 무는 약간 기스내는 정도 조금 상처내는 정도밖에 너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들었으면 사단이 아 그 정도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한 번 해봅시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놈이 불쌍한 놈이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3장 15절에서 시작하는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계속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끊어지면 이 약속도 날라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 볼까요?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 이 두 명의 아들을 성경에 등장을 시키시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가는 한 사람 한 민족 한 공동체와 그 약속을 자꾸 방해하고 깨려고 시작하는 이 공동체로 인생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항상 이 공동체가 약해요. 이 공동체는 항상 세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서로 이제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산은 어떻게 했죠? 받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산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가지고 온 것은 피의 제사였고 가인이 가져온 것은 곡식의 제사여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만 받았다 라고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어불성설인 것은 실제로 구약에 보면 곡식 제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특강 다 들으셨죠? 뭐 이렇게 막 뭐예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걸 한 줌 제사장에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에게 주는 이런 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 제사의 방법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자면 아무래도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방법들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벨과 그의 재물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여러분 절대로 재물만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쳐드리는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셨다라는 그 형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그 형식들을 지킴으로 말미야마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형식에 담아서 드리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형식만 드림으로 나의 모든 의무가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형식만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물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재물은 받으셨고 한 사람의 재물은 받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제 가인이 뿔이 난 거예요. 오 하나님 왜 내 자산은 받자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산만 받으셨죠? 와 열받네. 그리고 칙칙칙칙 거리다가 계속 눈에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당하죠. 나중에 요셉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알짱알짱 거리니까 자꾸 질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우리 같이 드레나가자 라고 영어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드레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벨을 데리고 갔다가 소풍 가는 것처럼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숨겨버리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주님 내가 무슨 아벨 무슨 담당 경호원입니까? 왜 저한테 그걸 물으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고 이제 큰일 났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아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벨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것까지 이 여자라는 이 존재 교회라는 존재는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죽으면 여자가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그 여자로 보이는 아벨이 여자였다는 게 아니라 재미없으신가요? 마치 여자로 보이는 그 교회로 보이는 아벨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욕이 난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절대로 안 죽어요. 저는 항상 습관처럼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결론이 나있다. 습관처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기어가는데도 잡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절벽으로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날개가 생기고 파덕파덕거리면서 올라오고 절벽인자하고 뛰었는데 밑에 보니까 앞에 현관이 있고 밑에 다리가 있고 그게 우리 그리스조인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시를 읽게 하셨는데 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어간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인과 가인과 셋의 자손 가인과 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등장을 시키면서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이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이 여우 앞을 떠나서 5장 16절 4장 16절 가인이 여우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막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 4장에서 5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가인의 인생은 이만큼 기록하고 있고 셋의 인생은 이만큼 기록하고 있어요. 세대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가인이 지나가다가 노시라는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큰 성을 세웠대요. 그리고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가인이 제일 처음 한 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였어요. 왜 쌓았을까요? 자기 이마에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에녹이 있는데 얘는 표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얘는 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 가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손으로 성을 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뒤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안위들을 걱정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려주시는 대로 살았던 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들이었는데 가인의 민족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성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다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뭐냐면 야발이라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뭐냐면 유발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미 라멕은 상략하고 쓸게요.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이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이 세 아들이 각자 하는 게 뭐냐면 야발은 들에서 양떼를 치는 자였어요. 양떼를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금과 퉁소를 다 쓰는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발 가인은요.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즉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야발은 가축을 막 쳐서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유발은 세상 가운데 엄청난 이렇게 막 노래도 하고 이런 회락과 향락들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두발 가인은 말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다 이런 인생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들은 자기가 살아야 하는 자기의 신변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어라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만들어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타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셋 이 사람은 성경에서 5장 1절에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도, 셋이라는 자가 나와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4장에서는 이 두 민족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는 돈도 많고 놀기도 잘 놀고 힘도 센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면서 딱 한마디예요. 그때에 비로소 에노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을 갖지 못한 자들의 인생 이 두 명의 인생은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만을 추구하며 실제로 부자가 돼요.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인생은 한 줄 딱 적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화려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저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 화려하게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일날 우리는 맨날 아침 6시부터 와서 의자 깔고 얼마나 힘들어요. 의자가 한두 개입니까? 지난 명절 때 명절 때 보통 저희 조이스 청년부랑 청년 일부가 돌아가면서 의자를 철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명절이었어요. 그날이 당일 아이고 이게 문자가 제대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내려갔는데 다 간 거예요. 청년들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덩그러니 체육관에 들어갔어요. 이야 오늘 한 5킬로는 빠지겠다. 혼자 그걸 어떻게 조회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의 군사들이 재빠르게 집에 가지 못한 느릿느릿한 거북이와 같은 청년들이 저희 포획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남아서 같이 땀 찔찔 흘리면서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뭐해요? 맨날 교회 와서 의자나 깔고 인사한다고 안내나 하고 그렇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칭찬이라도 해줍니까? 박수라도 쳐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괜히 안내하면 욕만 먹지. 왜 내가 가기 싫은데 자꾸 저기 앉으라 그래요. 막 이런 소리나 듣지. 말 지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말 지독하게 안 들으시면서 욕만 먹지. 우리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아침에 6시 반에 와서 의자 깐다고 누가 알아줘요? 이 의자는 김집사님이 깔았구나.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원래 깔려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들어와서 하는 말 뭐예요?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주일날 맨날 주일 쓰지. 수요일날 또 예배 오라 그러죠. 금요일날 또 기도에 오라 그러죠. 우리 인생은 뭐해요? 맨날 예배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은 피곤하니까 좀 쉬어줘야 되고 화요일날 가서 애기 보고 이러다 보면 놀지도 모르고 주말에는? 토요일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6시 반에 의자 깔러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도 의자 깔기 위해서 이 능력, 이 힘을 비축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금요일날 딱 직장 마치고 나면 와우 이제 들로 산으로 막 차 타고 막 싫고 가족들하고 가서 캠핑하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고 추억 쌓고 서로 친해지고 나는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애하고 친해지지도 못하고 서먹게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있지 친하기도 하지 아이들한테 존경도 받지 이거는 무슨 인생이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싫은 거예요. 짜증나고 막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원약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억울해요. 억울해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억울하면서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 옆에서 누가 죽였잖아요. 제가 웃기라고 한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죽였다고 청년부사 역자라 그분은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가셨어요. 생각보다 꽃다운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의 인생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에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소유한 채 살아가는 인생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비록 구차하게 지질이 궁상같이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쳐버렸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벌면 헌금해야죠. 구제해야죠. 긴급 구호뱅크해야죠. 뭐 이런 거 해야 돈 계속 나가잖아요. 11조 해야죠. 감사헌금해야죠. 구제헌금해야죠. 또 애들한테도 헌금 지어줘야죠. 내가 냈는데 또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원들 집에 찾아오면 밥 해먹여야죠. 뭐 해야죠. 우리는 돈이 이륙저륙하잖아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버는 족족? 어디다 투자해요? SK2 뭐 뭐 뭐 뭐 이 먹는 거를 당신의 피부에 양보하세요. 지금 양보할 게 어디 있어요. 먹어도 배가 고픈데 세상과 우리는 기준과 가치가 너무 다르니까 그들은 점점점점 사실은 더 잘라지고 예뻐지고 꾸며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늘 광야에 대한 생각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을 좀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걸었던 그 여인네들의 발과 손과 그 거무수름한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세상이 원하는 것만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하는 자를 보면서 아 원래 여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득 나가서 세상 여인들을 봤는데 어이구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와 예수 안 믿는 예쁜 여자 놀란 거예요. 막 향수 뿌리고 어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매 새벽기도 믿음 좋다고 하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안 닦고 이래 와가지고 이런 자매들만 보다가 나갔는데 화작삭한 자매를 보니까 몸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뿅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고 가야 하는 이 민족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인생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는 이유는 내가 인생들을 세상에 남겨놓는 이유는 나의 언약들을 이루어가서 결국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 인생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홍수가 온 거예요. 노아홍수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물 한번 부어볼까 하고 푹 붓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얘네들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노아홍수가 있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것도 한 명만 취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정신 나갔죠?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한 명도 힘든데 원하는 만큼 인생을 취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는 걸 보고 그러면 자 보세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죄를 선택해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세상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다라 그래서 그가 점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가 점점 못 낫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께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오는 게 괜찮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필임이 나왔대요. 고대 용사들이.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버리고 갔는데 더 잘된 케이스예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으면 망해서 돌아와야 정상인데 하나님 버리고 세상 갔는데 세상에서 더 잘되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때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주의를 잘 섬겼는데 사업이 바빠가지고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한 달에 한 번만 섬겼어요. 아니면 주의를 11조처럼 1년에 5번 52주 중에 5.2번만 딱 주의 5.2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0.2는 수요예배 때 한 번 와요. 그러면 옆에서는 누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한 대 맞고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사업이 더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번도 못 나와요. 그래서 송구영신예배 때 한 번만 나와요. 그러고 말해요. 저 하나님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지금 바빠서 못 가고 믿기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간섭이 없는 인생이에요. 떠났으면 맞는 게 축복이거든요. 맞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떠났는데 간섭을 안 받고 더 잘돼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야 이놈아 어디서 감히 그런 짓을 하냐고 때려서 돌이켰다면 홍수도 안 왔겠지만 그들이 살아남았을 텐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아 저 인생들 안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결정하셨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대로 갔다가 하나님이 때리면 괜찮은데 안 때리고 냅두면 간섭이 사라지면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 왜 안 때리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게 하셔야죠. 왜 안 고치게 하세요. 하나님 왜 놔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그러면서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열 잔, 백 잔 맨날 흥건하게 술 먹고 주일 나오면서 술 냄새 풍길까봐 입 정리하고 겨우겨우 가끔 주일 날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손을 안 대니 내가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주변에 가가지고 지금 당신 얘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 그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강의 정확하게 50분째 정도 한번 들어봐 막 이러고 네 얘기야 막 이러고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좀 이끌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언제 계시로까지 갑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장세기 6장 했어요. 자 좀 빨리 가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노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당대 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혹시 불편하죠? 노아라는 사람이 당대 은이라고 이야기를 방송 찍혀있어서 이걸 많이는 못 풀겠고요. 괜찮죠? 자 노아라는 사람을 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왜 살리셨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가기 운반책으로 살리신 거예요. 요구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인생들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노아를 살리신 이유는 얘네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요. 절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패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살리셨어요. 노아가 엄청 대단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나은 거예요. 그 중에 나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의 인생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노아 보고 방주 만들어라 해서 500년 동안 방주를 뚱딱뚱딱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만들고 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방주 타라 그래서 짐승들 다 데리고 탔고 조금 이따 비가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태워줘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방주의 문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막 40주야를 비가 막 내리고 난 다음에 아라라산에 방주가 딱 머물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노아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들하고 다시 번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장세기 7장 8장 9장의 이야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지개다. This is rainbow. 이게 어른들도 통할지 몰랐습니다. 이야 오늘 새로운 발견인데요. 자 이게 무지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무지개를 너에게 언약으로 주고 약속으로 주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질문 홍수가 많이 나서 우리가 잠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로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불이 날 수는 있다. 불 조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들을 맺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창세기 11장까지 넘어갈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들이 모여서 방주를 쌓기 시작해요. 아 방주가 아니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쟤들 뭐 하는 거니? 그럼 예수님이 옆에서 글쎄요 바벨탑 뭐 이상한 탑 쌓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가 이게 뭐지? 안되겠다. 저렇게 놔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바벨탑 놈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언어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들이 바벨탑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다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네? 네?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홍수가 와서 그 물 때문에 다 빠져 죽었는데 이제 바벨탑 쌓아서 홍수가 와도 우리 안 죽게. 우리 죽지 않게 바벨탑 쌓고 그 위에서 그렇게 숨어 살자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들 아닙니까? 저 같으면 누가 와서 때리면 그냥 복종을 하겠어요. 저보다 힘이 센 것 같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따라가겠어요. 아니 누가 와서 때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쳐서 맞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쳐서 안 맞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찌 된 노릇인지 하나님이 죄 지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홍수가 올려서 빠져 죽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는 물이 떨어져도 안 죽게끔 올라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지어서 물이 안 오고 홍수가 안 나게 벌 안 받게 살아야 되는 건데 죄는 짓고 싶고 그러니까 죄는 짓고 벌 안 받는 데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물은 안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고 벌써 불을 보내기에 너무 이르고 그 마지막 날 하셔야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얘를 흩자. 장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전 인류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맞으면 안 맞기 위해서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맞으면 더 악바리같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이렇게 머리 쓰며 살아가는 대충 뭐 이 정도면 예배 드리는 거 되겠지 뭐 내가 이 정도 섬기는데 뭐 괜찮겠지 마음은 하나님으로 다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존재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님 모르는 데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벌받지 않는 게 하나님 요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며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늘 죄가 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돌이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인생 말고 도망가 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자, 11장까지는 하나님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조명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1장 마지막 부분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장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AB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A플랫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그가 이제 살던 고향에서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를 불러내놓고 갈빠를 알지 못하게 그냥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기억나세요? 이런 거 읽은 거?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난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개혁 한글판에 보면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복의 근원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이 언약들이 계속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복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를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한 거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셨고 이 약속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된 게 이 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두드려 맞는 거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얘네들은 왜 죽어야 되는데 살았지? 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려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100세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낳는 게 21장에 나오니까 21장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거의 한 10장 정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막 아브라함은 일부러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잡아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뭐 이것들을 계속 했던 게 창세기 한 10장 정도 안에 그 이야기만 계속 돼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죄를 짓은 게 뭐냐면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배고파 죽을까 봐.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것도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 애굽에 있던 왕이 사라를 보고 이렇게 예쁘네 안녕 아브라함이 딱 보고 와 나 죽겠다 싶으니까 안녕하세요. 제 동생입니다. 정말 나쁜 분 아닙니까? 아내를 그런데 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바로 아브라함을 때리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 시대 같지 않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때리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 살리려고 얘 저 동생 맞아? 이러고 바로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바로 오셔가지고 바로에게 오 통하네요 이거 오 어떻게 아나 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죽을래? 너 그가 누군지 아냐?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줬어요? 자기 죽을까 봐. 자 질문 1번 아브라함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럼요. 이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살아도 죽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계속 열 장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니까요. 롯 구하러 가가지고 318명 막 데리고 와가지고 때려잡아서 롯 데리고 오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국가랑 전쟁을 했으니까 와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나님 무슨 방패요. 상급이니? 아들도 없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방패라. 상급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뭐 증표 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뭐 고기 쭉쭉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증표 주고 혼자 막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을 꼭 지킬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별의 별 씨름을 다 했어요. 이유는 참 하나님도 그러면 구차한 것 같아. 요거 지키려고. 요거 요거 때문에 그래. 치치지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요거 하나 인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인간 잡아도 똑같으니까.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맨날 도망만 갔지. 제가 저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해보면 뭐 자기나 저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만큼 저에게 현연하시진 않으세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이제 큰 민족 생겨야 되니까 1번 약속, 2번 약속, 3번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1번 약속 보면 출애국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출애국기 1장에서 기억나세요? 그 1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계속 살려주시면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어떻게 됐든 저 어떻게 됐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 나오고 나서 아브라함은 버림받아요. 그 버림받는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게 아니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왜인 줄 아세요? 자기가 할 거 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믿음을 인정했다.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서 그의 믿음이 공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주셨던 믿음인데 그 믿음의 완전함이 22장에서 비로소 공인이 돼요. 공인됐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그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약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만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너는 끝 수고했다. 이제 너는 이제 편히 살다가 와라. 진짜 편히 살다 갔어요. 아브라함. 그게 우리 인생이 할 만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달퍼요. 여러분 살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가면 돼요. 우리의 사명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거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성경에 보면 12장부터 창세기의 전반적으로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이 힘이 약해질,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나와서 이 얘기하세요.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전수되면 이삭이 하나님께 또 이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베델로 갈 때 그 돌베개 옆에서 잠자다가 하나님 꿀떡 만나 꿀떡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전수받은 게 또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서 붙고 하나님 약속 받고 갔다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한테 이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네 알겠습니다. 베델로 갈게요. 하고 왔는데 가다가 숲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눌러앉은 거예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까먹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숲꽃에 우리 깐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둘러쳤다가 아니고 벽돌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디나. 디나가 이런 사건이 있게 해가지고 오빠 두 명 열받아가지고 할래해라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래 놓고 할래하고 나니까 제 8일 만에 막 제일 아플 때 가가지고 칼로 내 위에 마시고 뭐하니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빨리 짐 싸라. 그리고 너의 신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베델로 왜 가야 되는데요? 약속했으니까요.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 팥죽 안 끓여주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땅에서 잘 살면서 언약을 이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건 그냥 애기 낳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요구하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애기 낳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 둘러간 거예요. 인생을. 결국 야곱에게 언약이 흘러가고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낳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야곱까지 두 명이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는 또 가요. 에서는 또 간다고요. 애덤으로 간다고요. 에서 지어 나중에 도망가고 야곱도 한 명이에요. 겨우 야곱 시대에 와서 된 게 열두 명. 꼴랑. 열두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열두 명이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인생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가난한 땅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가난한 땅은 막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막 통원하고 이런 게 문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얘네들 다 망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곱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벼딴 일어나가지고 막 숙이고 막 해 다리 와서 숙이고 막 이런 얘기를 괜히 지혜로 없이 했다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교로 쫓겨가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막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꿈 해몽시켜주시고 막 총리가 돼가지고 말이 됩니까? 노예로 간 사람이 그 나라의 인자가 된다는 게 이런 말 어릴 때 그것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를 다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요셉 사건만 보면 요셉이는 힘들었겠다. 어렵겠다. 그 꼬맹이가 어떻게 얼마나 아팠을까. 막 아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크게 보면 완전히 짜여진 각본 아니에요. 10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한테도 마지막에 아빠 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 염려치 마셔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실제로 10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셨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 안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을 짜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요셉이 마지막이에요. 총리가 되고 나서 아빠를 안 찾은 이유가 뭘까요? 총리가 되어서도 안 찾아요. 나중에 그들이 전부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요셉이 아빠를 만나는 것은 그 민족이 다 온 다음에 만난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그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꿈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생겼지만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만 했지만 안 찾아간 이유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현실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와서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열두 명이 와서 다 요셉 앞에 절하는 꿈. 신기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니까 아직 장세기를 못 끝냈잖아요. 큰일 났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드려요. 실제로 거기 보면 나중에 요셉과 형들이 밥 먹을 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 나중에 바로가 만나자고 해서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조금 빨리 갈게요.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밖에서 히브리 사람들 목죽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로 양치는 애들 지저분해. 난 이 애들 싫어. 그래서 걔네들을 다 고샌땅으로 보낸 거예요. 섞여서 살지 않고. 좀 못난 민족인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을 치면서 사는 인종들이. 그래서 다 한 곳으로 모른 거예요. 실제로 애굽 병사들이 형과 요셉과 나중에 화해해가지고 울고불고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애굽 병사들이 식판을 배정을 했는데 요셉한테 따로 주고 형들에게 따로 주고 자기도 따로 먹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밥도 같이 안 먹는 민족이었어요. 그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애기 낳기 얼마나 좋아요. 싫어하니까 결혼하자고 할 리도 없고 가난해서는 계속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민족 안에서 400년 동안 열심히 애기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또 막 늦둥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수가 중도하고 커지고 번성하여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다들 명문대를 나오셨나 봅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땅으로 가야죠. 두 번째 약속.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직후부터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앉았다가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살이 쪘어요. 가질만큼 가셨어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 파트로 가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고샌땅. 고샌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세요. 이제 조금씩 오네요.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세요. 갑자기 성경에 보면 조금 뒤에 터지시는 분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뜬금없이 그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몰라요. 그 나라에 완전히 은인인데 그리고 200만이 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요셉이 안 나가니까 그 백성들이 안 나가니까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딱 들어오니까 이상한 놈들이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숫자보다 더 많아요. 노예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 애기 못 낳게 하려고 그 용을 썼는데 계속 애기를 낳잖아요. 왜? 그들의 사명은 그거였다니까요. 큰 민족. 그래서 막 산파들이 가가지고 애기 이제 못 낳게 강에 던지려고 아니면 못 낳게 하려고 딱 갔는데 이미 애기를 낳아가지고 다 처리하고 그냥 애기 접먹이고 있던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세요. 신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신해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주시고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니네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손들이니까 너희는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너희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신해산에 임하고 법괘 안에 임할 텐데 그 법괘 안에 임할 때 너희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 짐승들 가져와가지고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괘 주고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40분밖에 안 남아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래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우리 민숙이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이제 광야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난한 땅까지 잃어가는 거예요. 어느 땅 가난한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 이가 없네 저게 없네 마늘이 없네 고기가 없네 쌈장이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쨌든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인내하시고 가난한 땅까지 데려가셨는데 또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니네들 진짜 내가 지금 몇 년을 참았는데 여기까지 온다고 몇 년을 참았는데 지금 못 가겠다고 물 확 쓸어버릴 아 그거 안 한다 그랬지 참 물도 못 부었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니네들은 안 되겠다 해서 광야에서 1세대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죠. 왜? 2세대가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옛날 같았으면 한방에 보내셨을 때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이거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세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가난한 땅을 얻는 성경 본문이 어디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수우 여호수아 장세기에서 시작을 했던 그 민족이 추레국기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장세기 추레국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민수기 민수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아야 되는 민족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에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제 가난한 땅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가난한 땅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1세대처럼 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 쭉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땅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사사기에서 또 여호수아 때 잠깐 좀 복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이 했다가 사사기에서 다시 망하다가 왜 망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대장질을 하면서 살은 거예요 사사기 룻기 룻기 넘어가고 사무외상아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아가 나오죠 여기 뭐 사무엘상아 그리고 역대상아 열한기상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삼녀광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 앞부분까지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정국가로 만들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구한 거예요 근데 그 구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할 것 같나이다 저나 이랬으면 하나님이 옳다 옳다 여겨진다 내가 너에게 왕을 하사하노라 이랬을 텐데 하나님 가만 안 보니까 저 외국에 이때 당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아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아스 나아스인가 나아스인가 아무튼 외국인 이방인이 와가지고 막 말을 멋진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미이이이 하면서 돌아다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뭐 이방인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 전쟁할 사람 나와라 그러면 뭐 곡괭이 들고 나오고 삽 들고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막 군대가 딱 돼서 나오는데 자기들은 완전 농사꾼인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거예요 야 내가 왕이잖아 사사기에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왕이잖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왕이 누군가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래요 그런 왕 필요 없대요 우리가 필요하는 왕은요 하나님 뒤에 그렇게 정신적인 지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앞에 나가서 직접 싸우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좀 안심시켜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야 그래도 좀 서운하다 내가 너희 만든 거 모르냐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왜요? 그럴 듯 했거든요 남보다 키가 한 잔 더 컸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런 왕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아니 억지로 얻어냈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국가 왕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어쨌든 사울이 있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셨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시고 나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나서 다윗이 뭐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성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솔로몬에게 해라 다윗 갔다가 솔로몬에게 갑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는 거 같다가 나중에는 좀 그랬죠 좀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죽이거나 멸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 솔로몬 내가 살려줄게 다윗 네가 잘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솔로몬 성전도 짓고 했으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루어보암이죠 루어보암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 무슨 자죠? 아무튼 자 루어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루어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절에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어보암한테 와가지고 여로보암과 그 열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루어보암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원로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원로들이 잘 위로해줘라 잘 닦아줘라 이렇게 잘 뭘 닦아줘요 잘 위로해줘라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친구들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다스릴까? 야 무슨 소리냐 니네 아빠보다 더 강하게 해야지 니네 아빠가 만약에 손가락으로 했다면 나는 뭐 허리로 막 그런다고 처치기로 했다면 넌 철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훨씬 더 강하게 해서 너의 강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얘네들이 또 이런 욕을 안 한다 멍청한 루어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루어보암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강하게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루어보암이 가서 열지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열지파가? 우리는 걔네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솔로몬도 죽었고 다윗도 없어졌으니까 우리끼리 왕국을 만들고 살면 어떻겠느냐 우리는 더 이상 루어보암 솔로몬의 아들 루어보암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유다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장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의 장면을 잘 보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망국을 다스릴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이세의 지팡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욕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언약을 버리고 나뉘어졌어요 조금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남유다는 BC 죄송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바벨론에 망합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망했어요 참 신기하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나면 혼혈을 시키는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름 다 없애고 막 이러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복한 국가들끼리 막 섞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독립 못하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막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막 잡혀 먹어가지고 막 외국인들하고 같이 막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긴 한데 막 오우 헬로우 막 이러고 다녀요 머리 너라코 막 코 이렇게 크고 막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오우 아우 아이돌노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영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세금을 받았어요 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유배를 보내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는 이제 다 바벨론 이야기예요 유배를 보내고 그 사람들을 거기 살게 하면서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종교를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종교 다 인정해줄게 그 대신 돈 내놔라 세금을 내라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자 아수르에 잡혀나간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섞여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남유단은요 비록 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힘들어도 남유단을 떠나면 안 됐어요 왜인 줄 아세요? 약속이 없잖아요 자기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의 언약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시킨다 그랬잖아요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니까 이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돼요 신약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 좀 드리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니네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 분깃이 없잖아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다시 와서 성전을 짓을 때 계속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와서 나 좀 끼워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가 볼 때는 아무리 남유다가 볼 때는 쟤네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우리는 분깃이 없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밀어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인으로 남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앞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된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갈라 그러니까 안 받아주고 자기들은 성전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도 못 믿고 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친구들 중에 돈 많고 믿음 없는 친구가 있고 돈 없고 믿음 있는 친구가 있어요 돈 없고 믿음 있는 친구 만나면 내가 자꾸 밥을 사야 되고 돈 많고 믿음 없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나한테 밥도 사고 재밌고 즐거워요 누구를 자꾸 만나야 돼요? 에헤이 또 돈 얘기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돈 없고 믿음 없는 너무 슬프네요 돈 없고 믿음 없으면 이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돈은 좀 없어도 믿음 있는 친구를 자꾸 만나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들 신학생들하고 친해져라 왜요? 니네들 직장 다니잖아 신학생들하고 친해져서 자꾸 밥 사주고 걔네들 따라다니라 신학생이 어디 호프집을 가겠습니까? 신학생들이 어디 뭐 그런 데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성경 배우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렇게 갈 거니까 걔네들 밥 사주고 따라다니면 결국 너도 같이 기도하러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싫다고 막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지금 언약들이 보이세요? 죄 때문에 3장 15절을 통해서 원시 복음 처음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복음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죽어서 없어졌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얘네들은 또한 벌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진행하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이 뒤에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뭐 저 삼려광 역대기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이 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선지서들이 들어가요 선지서들이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불쌍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잘해서 살려준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정말 개판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얘네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서 보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너희 죽일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너희 정말 이렇게 해서 한번 당해볼래? 너 정말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지금 나 간다 너 때리러 간다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나 지금 내려간다 그러나 너희가 한 번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제 모습을 보면 그런 하나님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막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놈들 보면 밉고 막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한데 아이고야 사랑해서 죽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도 죽일 수 없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 언약 자체가 우리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본인이 뭐 이 언약 때문에 영광받고 뭐 잘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우리들 살리려고 준 언약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니까 이 언약에서 자꾸 떠나서 죽어가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혼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붙잡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뭐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뭐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 살려주는 것도 제가 이유를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그냥 살리셔도 그래 투자하는 거지 쟤네들 살리고 나중에 이만큼 가져가실 거니까 뭐가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다 가져가요?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살아나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거든요 굳이 자기 아들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이유다 뭐 너무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요 구약 성경은 별거 없죠 아니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을 펴면 성경을 펴면 뭐가 대단하게 어려운 것 같고 야 이거 성경이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막 각 권별로 막 너무 따로 노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장세기에서 약속 주시고 출애국기 약속이 이루는 과정 가운데 사람 불리시고 레위기 일법 주신 거고 민숙이는 그거 하나님 약속 따라가다 광래에서 두드려 맞는 이야기고 신명기 이제 도착했어요 그 설교 듣고 신명기에서 설교한 막 딱 듣고 여우수아 들어가서 땅 차지하고 그 안에서 사사기 때 지질이 말 안 들어가서 또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왕정국가가 돼가지고 하나님 언약 지키기 위해 살다가 반 쪼개져가지고 얘네들 죽고 약속 있는 애들 살고 그렇게 지내다가 또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요 사이에 사실 암흑기가 400년이 있거든요 400년에 암흑기가 있어요 신약이 오기 전까지 요기까지 암흑기 전까지가 구약 성경이니까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막 출애국기 보면서 어떤 사람 자기가 바로가 됐다가 모세가 됐다가 하나님 그런 의도 절대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고 알고 보면 악인의 이야기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는 다 받았는데 결과는 없고 이게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읽고 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는 것만 남았어요 첫 번째 약속됐고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 안에서 왕정국가 만들어서 애기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국가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 말도 안 돼요 고레스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성전지으로 다시 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고레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 쓰니 너님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살아라 내가 성전 짓고 다 줄게 여러분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들으면서도 또 이해 못해가지고 와 고레스 되게 착하다 역시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여유롭기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아니 고레스 왕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와 고레스라는 저 왕을 왕의 생각까지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열심이 대단하시구나 그 말 지지지 안 듣던 그놈들을 다시 끌고 와서 성전을 짓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심이 대단하시구나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위해서 일구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또 한 얘기 막 하다가 은혜 받고 고시 좋아하고 역시 고시가 짱이야 고레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여야만 할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리셔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셔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자체도 남 유다 자체도 하나님 앞에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400년이라는 시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갖게 돼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메시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만 남아있냐면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금방 메시아가 올 것 같았는데 다윗과 같은 성군이 올 것 같았는데 자신의 인생들은 맨날 로마에 잡혀 포로가 되고 무슨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데 계속 포로만 되고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애굽하고 싸울 때 막 중간에 끼워가지고 맨날 터지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이상한 메시아들을 자꾸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회 문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뭐 쿱난 공동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메시아를 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살았던 그 공동체의 문헌을 살펴보면 장난 아니에요 막 모세가 막 하늘에서 천사같이 날개 달고 내려오고 다시 막 자기들이 원하는 상의 메시아를 막 그리고 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와서 군사적으로 자기를 회복시켜줄 메시아였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의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로마에 대적을 해가지고 잠시 한 몇십 년 정도 평화를 쟁취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장군 이름이 마카비였는데 그 마카비라는 장군이 잠시 이스라엘에 평화를 안겨주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딱 원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가 또 망하니까 또 절망 그러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세 번째 약속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딱 왔는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미 회복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뒷수습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런 거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느 때 이게 성취됩니까 요한의 엄마는 와가지고 계속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나라 이렇게 되면 당신이 왕 해먹고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요한을 한 자식씩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 무식한 어머니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전부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높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와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러니 그때 당시 예수께서 오신 그때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뭐 다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이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자기를 그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안 하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할 줄 알고 잘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그걸 안 해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유대인들도 그래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수님 입성하실 때 와서 뭐 가유세 자손이 뭐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별 난리 부르스를 했는데 예수님 딱 들어가서 십자가 질라 그러는 거예요 거의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변해서 저 사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속았거든요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형태인 거예요 힘없고 뭐 메시아라면 이렇게 서양에 보면 십자가 질 때 보면 이렇게 막 배에 왕자 있고 막 굉장히 잘생긴 서양 배우들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버지 막 이러면 막 피가 흐르는데도 너무 멋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어떤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복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원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체형이나 생김새들을 가지고 뭐 비슷한 형태 그때 제일 많은 형태를 딱 만들어놨는데 거의 원숭이래요 키는 요만하코 거의 원숭이 수준이래요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딱 상정해놓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하나님이고 그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반대쪽으로 가면 아 이거 뭔가 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끌고 오려고 막 용을 쓰고 그건 너무나도 그냥 토테미즘 너무 기복신앙들이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건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그분이 해달라고 지금 딱 마태복음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일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달라 자 사족을 조금 떠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저 끝에 이 세 가지 1번과 2번과 3번의 약속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약속들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이 약속들을 통해서 이 장세기 3장 15절 결국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고 이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교회잖아요 왜요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보금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보금을 전하는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예루살렘 안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교회 안에서 막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핍박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약간 출애국과 비슷하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있으니까 한 명이 돌아서 때리고 얘네들 흩어져서 뭘 해요 보금전하잖아요 빌립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막 사막에 뛰어들어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막 마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아 이거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이것을 이해하리요 빌립이 뛰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마차는 말이 뛰어가는 거잖아요 말하고 같이 뛰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말도 안 통할 텐데 거기 가서 이사야서를 뛰어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도망을 시키고 막 보내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뛰어가면서 보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들을 핍박 안 했으면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내가 줬고 교회도 만들어놨는데 왜 니네들 거기 앉아있냐 이러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왔다는 걸 전해서 십자가 보금전하고 그들이 나에게 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깨울 수 있도록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뛰쳐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희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흩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무슨 성경들이 나옵니까?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보금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교회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각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두 개 안에 문제 아니면 밖에 문제 안에 있는 문제는 이란의 문제 자기들에게 싸우는 문제 밖에 문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 요즘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께 싸우는 거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막 지나가다 싸우는 이유는 왜 째려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원래 눈이 좀 찢어져가지고요 그래도 째려보지 마 서로 막 상처받고 말 한마디 잘못돼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완전히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갖고 교회 안에 막 돈 가져오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정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단 문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어야 청국 간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상한 뭐 무슨 많이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랬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막 공격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막 핍박이 와요 로마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교회들을 자기가 왕인데 자꾸 예수가 왕이라 그러니까 교회 없애야 되겠다 우리 이 땅의 성도들과 똑같잖아요 외부의 핍박의 문제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이단 혹은 우리끼리 싸우는 문제 분열의 문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서신서들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조금 정립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보고 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로마서에 써가지고 야 그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고 믿음이야 너희들 잘못하고 있구나 쓰고 에베소스에 나와가지고 막 분열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 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로마서 가니까 또 막 자기네들끼리 뭐 뭐 뭐 뭐 딴 얘기하고 있고 디모드의 전서 후서 막 보면서 막 엉뚱한 이야기 대살로니까 전 거기 가니까 막 성도들이 뭐 또 막 막 이상한 재림을 믿는데 또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들 막 믿고 막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그거 아니야 그 재림이 그런 뜻이 아니다 재림이 그런 뜻이 아니고 재림은 어떤 거야 이러면서 다 이거 지금 이거 뭐라고 AS 해주는 AS 편지를 통해서 계속 AS를 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게시록 게시록은 뭐예요 그렇게 AS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는데 AD 90년 뭐 80년 90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계속 핍박이 오는 거 교인들이 좀 잘 살아보려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대로 자기 자신을 고쳐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너무 심하고 국가에서 오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성도들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도 사실은 그래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아 나 이제 예수 못 믿겠어요 나 그냥 유대교로 갈래요 로마가 유대교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주라고는 얘기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딱 권력에 달라붙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유대교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다시 유대교로 갈래 그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야 사랑하는 요한아 너 편지 좀 써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니네들 성도들 다 죽어있잖아 내가 이제 곧 간다고 얘기 좀 해줘라 요한계시록 처음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있냐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아무 힘없이 납작 완전히 쓰러져서 바닥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드세요 들어서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빛나는 눈이 있고 불꽃과 같은 이가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감염률을 든 그이가 이 초대 일곱 개의 초대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 초대는 여러분 다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개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교회 위에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그런데 더 이상 그 불꽃이 희미해지니까 예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그 초대 위에 계속 감남률을 부으면서 다시 한 번 너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제게 게시록이에요 야 너희들이 죽을 것 같지 조금만 좀 견뎌라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한테 올 거다 내가 재림한다고 얘기했잖아 조금만 좀 견뎌줘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 이적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를 정말 흰옷 입어서 내 자리까지 데리고 올 것이고 천국으로 데려가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지 하지만 너희의 결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게시록 끝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줘 요한 게시록은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을 주려고 쓰는 책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책이 요한 게시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목적 이것을 이루는 삶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이렇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단임 목사님처럼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목사님들은 시골에서 성도를 4명 5명 앉혀놓고 평생 사역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기업에서 진짜 기업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힘든 자리에서 남의 집 쓸어가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복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안에는 여기 있는 것은 똑같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은 똑같아요 대기업 회장님이나 말단 직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갖춰진 그 상황에서 예수를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만 의미하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명확한 가치관 이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좀 못 산다고 좀 힘들게 산다고 하나님 왜 나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지 않을 이럴 필요도 없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인데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없다 못 죽인다 이것 때문에 시작된 존재인데 어떻게 고난이 죽여요? 우리가 죽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돼요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고난이 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싫을 마음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쓰러질 이유도 없고 고난 때문에 무너질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죠 그런데 예수는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은 당하죠 말씀을 모르니 예수님 앞에서 고난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막 미치겠는 노릇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고난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겨낸다 겪어낸다 이거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더 갈 거다 이런 굳센 의지라도 있는데 그건 없고 예수님을 떠날 자신도 없고 고난은 계속 찾아오고 세상에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이러니 깜짝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왜 믿나 싶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맨날 힘들고 기쁨이 없고 옛날 사도들은 죽으면서도 웃었는데 우리는 조금만 와도 맨날 울고 하나님 실망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 물론 그 언약이 나 때문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큐티도 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흘러가고 있는 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속사적인 언약의 흐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깨달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읽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구속사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구속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언약 안에서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브 아이디어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은혜를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 좀 굵은 선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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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